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함혜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됐죠.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 일상회복 시기를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소식과 함께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늘었다는데 왜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왠지 그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회식이 없어서 좋다는 분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2030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달갑지 않은 일정이었는데요. 3년째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생활에 이미 적응을 하다 보니 이제는 회식 없는 회사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 모임 인원 재난이 늘어나자 회식이 부활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네, 예진 캐스터는 회식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저도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런 온도차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리 두기 조치 강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한 취업 사이트 조사를 보면요. 코로나19 통금의 응답자 1,44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1%가 거리 두기 방역 조치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연 1위로 불필요한 직장 회식이 사라짐을 꼽았습니다. 55.8%가 동의한 건데요.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험 감소와 함께 과도한 음주와 유흥 방지 기능 때문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 세대는 거리 두기 조치가 오히려 쾌적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직장인들에게 회식이 얼마나 부담이고 힘들면 거리 두기 조치가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들이 60%나 됐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쓸데없는 회식이 없어짐을 꼽았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에게 회식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네, 여기에 비춰볼 때 이번 사적 모임 인원 8명,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갑지만 않은 건데요. 문제는 비록 이번 방역 지침은 일부 조정에 그쳤지만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둔 거리 두기 완화 지속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네, 2030 직장인들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바뀐 문화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기엔 주변에서 들리는 한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각종 SNS 게시판도 그렇고요. 회식 일정을 벌써 잡기 시작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직 마음의 빗장을 풀기엔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한 달가량 5배가량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난 뒤 지난달 안정세에 들어갔던 미국과 유럽도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면서 4월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로 따져볼 때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인데요. 회식, 아직은 좀 더 늦춰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하키워드 함혜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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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